오후 시장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 오전 시장이 예상대로 좋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당연히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하락을 많이 했죠. 국내 시장도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하락은 예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의 전체 매수의 절반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수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환율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습니다. 17원 20전이 올라갔습니다. 135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 NDF 환율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NDF는 9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수는 미국보다는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의 큰 폭의 상승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양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오전에 장 시작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폭이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천억이 작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 코스닥은 외국인 200억 정도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하락 매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00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죠. 2400에 가까워지면 국내 증시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하락은 상당히 크지만 그리고 환율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오부장까지 바라봤을 때 시장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의 하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당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다. 좀 어조가 좀 강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 나왔던 FMC 위원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단순히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차익실험 매물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투를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시장의 하락은 오후장도 그렇고 여기서 좀 멈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의 좀 제한적 하락과 함께 또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